리허설 도대체 보라색으로 오른발이면 가운데 왔어 봐주실게요 극도 한 번 봐주실게요 우삭 씨, 우리 쪽도, 우리 쪽! 우삭 씨, 여기 하트 한번 해주세요! 우삭 씨, 골고기야, 골고기! 우삭 씨, 골고기! 오른쪽 끝에까지! 우삭 씨, 골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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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피켓으로 갈게요. 가운데 와서 와주실게요. 왼쪽 담아 봐주실게요. 오른쪽 담아 봐주실게요. 의석 씨! 의석 씨! 뭐 해? 저 여기, 합산 공주. 후! 안녕! 여러분, 이 영상은 또 다른 영상으로 찍어줘요. 이 영상은 또 다른 영상에서 찍어 보러 가시는 분이 제일 좋아서. 찍어 보러 가시는 분이 제일 좋아서. 엄마한테 괜찮은 분이 제일 좋아서.